부채 더사의 선물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 혼조향상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S&P 하고 다운은 조금 빠졌고 나스닥은 조금 올랐습니다 큰 변화가 없었다고 봐야 되죠 지표도 그렇게 중요한 게 지금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움직일 만한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차트 하나씩 살펴보고 일단 그 S&P 500 지수 3일 연속 은봉이지만 소폭 하락하는 정도고 지금 일봉을 보면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는 게 빠지면 다시 반등 나오고 이러고 있죠 기업 실적들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엇갈리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혼조향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미국 달러 강세 기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 가지고 채권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미국 달러는 계속 올라가고 나머지 통화들 유로 호주 파운드 뭐 이런 통화들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골드만 줄기차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나스닥 어제 움직임 폭 거의 뭐 일봉이 납작해 가지고 어떻게 움직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곤란할 정도로 장중에 왔다갔다 하기만 했어요 자 어제는 미국장 개장하고 오른 듯 하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또 다시 빠졌어요 자 오늘 일단은 아시아 시장에서 조금 빠지고 있는 중이고 다우지수는 오늘 낮에 조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러셀은 말씀드렸듯이 금리에 조금 취약하다 그러죠 그래서 미국의 시장 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 가지고 오히려 계속 한 3 4일 4일 정도 연속으로 지금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독일 증시도 연이어서 계속 빠지고 있고요 닛게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자 홍콩 항생지수는 중국 경기부양책 영향이 이제 약발을 다 해 가지고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고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데 힘을 잃고 좀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부양책을 계속 내놓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 차이나 에어공도 옆으로 거의 뭐 한 보름 가까이 행보하고 있습니다 자 골드 한번 살펴보면 골드가 아주 불가사의하게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뭐 시장 상황은 전반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일단 그 조금 미국의 상황하고 좀 다르게 가고 있는게 미국 달러가 지금 강세를 보이면 사실 골드는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어제도 급증했다는 거죠 자 이거는 미국 달러만 보는게 아니라 전 세계의 다른 통화들을 보면 미국 달러는 강하긴 하지만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이 여전히 금리를 인하하고 있어 가지고 또 안전자산 수요를 좀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고 미국의 그 대선 대선이 지금 불확실하죠 자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요 트럼프하고 부통령하고 여론조사가 어느 쪽에서는 트럼프가 우세하다 그러고 전체적인 통계는 또 민주당 쪽이 유리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 가지고 지금 누가 돼도 미국의 경제는 재정 지출이 더 커지면서 정부 적자 는 더 커질 거다 이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채권 발행이 늘어날 거다 라는 전망 때문에 장기채 30년물 채권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죠 누가 돼도 빠질 거다 이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얘기는 미국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10년도 빠지고 5년물 2년물 멈출 만한데 조금 더 빠졌습니다 단기물은 조금 빠졌는데 30년물은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덕분에 미국 달러 인덱스 한번 살펴보면 달러 인덱스가 꺾일 듯 하다가 다시 3일 연속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원래대로라고 하면 미국 달러는 이제 계속 약세를 보일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었는데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좀 좋게 나오고 굳이 금리를 인하 안 해도 될 정도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시장 금리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미국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음 달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 할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달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투자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있어요 실버도 실버 한번 보죠 골드에 이어서 기금속 실버 급증했어요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요 백금도 올라가긴 했는데 그렇게 골드 실버만큼 올라가진 않았고 팔라디움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구리는 중국 수요가 좀 줄어들까 하는 전망 때문에 좀 빠지고 있죠 유로 멈출만 한데 하락이 아직 멈추진 않았습니다 파운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엔하 오늘 엔하가 특히 좀 많이 빠졌어요 스위스 프랑 TV에서 엔하의 하락은 멈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나올수록 이게 또 더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아무튼 채권 가격까지 좀 전에 보여드렸었는데 아직은 전반적으로 미국 달러 강세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오늘 경제지표 발표는 원유 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5일 아까 살짝 봤었는데 5일 어제 올랐는데 일단은 전쟁 상황 이것 때문에 조금 불안 요소는 있긴 하지만 이것은 어차피 미국의 원유 가격입니다 전 세계 표준 원유 가격이 아니에요 미국의 원유 가격은 미국 재고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아침에 ADP 민간 석유협회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재고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죠 많이 늘어 가지고 오늘 오전부터 좀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녁에 정부 발표치 다시 발표합니다 이게 더 훨씬 크죠 자 오전에 발표했던 것은 일단 원유 재고가 많이 늘었으니까 많이 늘었으니까 오늘 빠지는 게 당연한 거고 이따가 정부 발표치도 빠지는지 재고가 늘어난 지는 또 봐야 됩니다 예상은 지금 재고가 많이 늘은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일단 경제지표 발표는 원유 재고 발표만 있고 다른 건 없고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 연설이 있는데 어제 새벽에도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도 연설이 있었어요 새벽 4시쯤에 자 근데 이제 유럽 쪽의 전망은 여전히 금리 인하가 계속 될 것이다 미국은 지금 금리 인하 할까 말까 이런 좀 애매한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럽은 지속적으로 0.25%씩 금리 인하를 계속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고 경제 전망도 미국보다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로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시장상황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